1. 로마스 5장 1절 이제 오늘부터 다시 로마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스 5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그름으로라는 접속사는 그 앞에 나오는 로마스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요약해 주고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의 접속사 그름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스 1장에서 그 앞에 나오는 로마스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로마스 1장부터 4장 전체 요약입니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로마스 1장부터 4장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스 서두인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스 전반부에서 굉장히 길게 또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깨트린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쭉 길게 피력을 하고는 3장 21절을 기점으로 대반전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어로 보면 3장 21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그러나는 그 앞에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완전히 반전하는 대반전의 그러나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대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는 이제 로마스 4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4장까지 말씀이 피력되고 이제 로마스 5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름으로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을 요약하는데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야말로 로마스 1장부터 4장 공부할 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마음에 담아야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지 넘어지는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이신칭이 교리에 서 있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지 자빠지고 넘어진 교회인지를 알려면 이 교회가 복지재단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이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연약한 가난한 이웃을 얼마나 돕느냐 이런 것들로서 점검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 안에 이신칭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 기준이 그 교회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 교회인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로마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요 옛날 우리 위대 어른들이 참 즐겨 부르시던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요새는 이 찬양을 참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 어른들은 철학이도 같은 데 가면 18번지예요 막 할머니들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는데 어릴 때는 그냥 저도 부르니까 부르지만 가사도 모르고 이거는 8분의 6박자고는 그 정도밖에 머리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요동을 하는데요 밥을 먹어도 잠자리에 들어가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느냐 후렴에 가서 보니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윗대 어른들은 뭘 그렇게 알고 싶었냐 보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알고 싶은데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특별히 더 알고 싶었냐 보니까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이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알아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거 아는 게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1다기 1이 얼만지 알고 싶다는 거는 평생의 소원 안 해도 손가락으로 꼽으면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2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는 내 평생의 소원이어야 되느냐 그만큼 어렵다는 게 그만큼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딱 나가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막 저를 따라 오더니 오늘 목사님인데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1억 원짜리 수표를 꺼내면서 이거 목사님 필요한 데 갖다 쓰시라고 그러면 내 평생의 이분의 이 크신 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내 평생 목회에 이거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1억 원을 주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는 이 크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속해 주신 사랑은요 이 인간이 감격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뛰어넘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는데요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돈다면서요 그런데 이 지구 도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 비행기 소리는 막 시끄러워 죽겠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큰 소리는 주파수가 우리 귀에 안 들어온대는 거예요 너무 큰 거는 안 보여요 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 평생의 내 사랑을 아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2절 가사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셔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 작은 머리로 당길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걸 알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아직 대속의 그 사랑이 뭔지 난 잘 모른다 십자가 사랑이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막 그거 알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전도하면 막 팔짱 끼고 보여줘 봐 그 사랑 보여주면 믿지 이런 그만한 태도로는 성령님이 뭐가 아쉬워 가지고 피조물한테 여러분 진짜 대속하신 그 사랑을 알고 싶으면 겸손히 성령님을 스승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이 십자가 이 대속의 사랑을 내 평생에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겸손히 구하오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맨스 5장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전제로서 오늘 모든 성령님들 마음 안에 우리 위대 어른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이 크신 사랑 이 십자가 대속하신 그 사랑을 나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갈망하는 태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위대 어른들처럼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로마스 5장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라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로마스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문법으로 보면 원인과 결과 관계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원인이고 결과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이 결과예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원인이면 결과는 뭡니까? 2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이 결과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5장 1절을 읽으시면서 앞부분만 읽고 끝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평생 이것만 되네에다가 끝내는 분이 계시면 그 진짜 어리석은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이신칭이라는 전제가 주는 놀라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동화책을 볼 때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동화를 그렇게 씁니까? 맨날 동화책 보면 막 그냥 식모살이하고 구박당하던 사람이 응황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게 지금 시작인데 그렇게 하고 끝내면 어떡합니까? 신데렐라가 그냥 못된 새엄마를 만나서 좋은 새엄마도 많은데 아버지는 그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맨날 구박당하고 그 새엄마도 감당이 어려운데 딸린 두 델꼬 자매들까지 자기를 괴롭혀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유리 구두를 신고 왕자님 파티에 가가지고 왕자님 눈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자님이 구두를 신기면서 이제 결혼을 청혼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무슨 동화를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냐고요 그때부터 시작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화가 제대로 되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데렐라가 그 왕자님하고 결혼했더니 이게 의체증이 있어가지고 평생 두들겨 맞고 더 고생하다가 걔도 새엄마가 낫다 그러고 신데렐라가 자기 새엄마한테로 갔는지 어쩐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동화가 동화답게 되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한테 시집을 갔더니 세상에 이런 애처가가 없어가지고 그 새엄마로부터 구박받았던 지난 세월을 다 보상을 받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야 이게 동화가 되는 거지 무슨 동화를 그 사람은 무슨 잉크가 모자랐는지 왜 그렇게 하고 끝내느냐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딱 그렇게 하고 동화 끝내는 거랑 똑같은 생활을 한다니까요 아니 이 전제를 믿으신다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전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뭘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그 자격 없는 자를 칭이 의롭다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즐거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지하철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주 주는데 그 사람 얼굴을 우거지 상을 하고 피곤해 쩔어 있고 오늘 500장 안 전해주면 두들겨 만나 이런 얼굴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되겠냐고요 먼저 우리가 즐겨야 돼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가 기뻐해야 돼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다루고 싶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철이 없을 때 처음 반쪽짜리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신앙인의 롤모델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라 그랬잖아요 괜히 예수 일찍 믿고 그냥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포기하고 약생하고 회의한다고 있으면 무서운 장두님이 와가지고 어디 남자 여자가 구석진 돼서 그러냐고 그러고 막 헛떡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일찍 예수 믿은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편 강도가 그렇게 부러웠잖아요 세상에서 멋대로 살고 제약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남 가면 너무너무 부러운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세상에 제일 불행한 인생이 예수님 우편 강도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 이 삶의 기쁨 전에는 내가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격 어두운 성격 맨날 그냥 오해를 잘하는 성격이라가지고 나도 피곤해 쩔고 상대방도 피곤하게 만들던 내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의 먹구름이 드려워졌는데 세상에 칭이 자격도 없는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람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밝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진가 하나에 누가 나를 괴롭혀도 웃으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저 행복의 겨우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 옆에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그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분당 우리의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신칭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대속하신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진도 끝나면 안 돼요 신데렐라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왕자님을 만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예전 생활과 비교 안 되는 기쁨을 행복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동화책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저 단순히 기계적으로 구원표 받아 가라 천국 갈 때 꼭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그냥 장롱에 넣어놓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늘 이 대속의 기쁨이 넘쳐 가지고 분명히 지금 내가 이쪽은 우울해요 이쪽은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사니까 우울까지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데 금방 내 안에 신령한 새 노래를 주셔가지고 언제 내가 그렇게 우울했지? 이 누리자 또 즐기자 이런 삶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이신칭의 결과로 누리게 된 걸 선명하게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신칭의 결과로 누리게 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나오는 화평이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헬라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단어예요 이 에이레넷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내가 지난달 월급이 두 배로 올랐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은 건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거 에이레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오는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환경과 상관이 없는 본질적인 평화 이게 에이레네 또 이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꼭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야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토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토가 개입하시는 구원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감정 이게 샬롬이에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로마스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로마스 에이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인간이 만든 사다리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벌어진 간격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가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뻥 뚫린 내 마음 속을 하나님의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대속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샬롬은 그거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참 샬롬을 모르니까 거짓 샬롬에 지금 너무너무 목말라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나온 신조어 중에서 있어빌리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있어빌리티는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단어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신조어 참 우리나라 분들은 제주도 좋아요 이 있어빌리티가 뭐냐 하면 있어보인다라는 우리나라 말하고 그 능력을 뜻하는 이 어빌리티를 합쳐가지고요 있어빌리티 그래가지고 이 신조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있어보이도록 하는 허세도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하나다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게 있어빌리티예요 요새 인터넷에 SNS 같은데 이 있어빌리티가 창궐하고 있댑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요 그 조그마한 원룸에 사는 강북의 조그마한 원룸에 사는 어떤 아가씨가요 자기가 이 있어빌리티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자들이 사는 청담동에 산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얼마나 호화 가구가 있고 그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자기 SNS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집 딸인지를 증명하려고 해외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올리는데 자기는 자기 얼굴은 안 나오겠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무슨 청담동에 어마어마한 그런 비싼 가구를 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마한 원룸에 사는데 그 가구 다 들여놓고 자기는 나가서잖아 사실은 아닌데 굉장히 부자집 딸처럼 그렇게 과실을 하려고 애쓰는 그게 있어빌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왜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그냥 거짓 사진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입는 척하고 과실을 하겠냐고요 그 자매 여자를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 내면에 뻥 뚫려 있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공허한지를 스스로 고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 혈안이 돼가지고 교회 돈 가지고 저 홍보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하여튼 여러분 보고 교회 채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곧 5만 명 돌파 운동하겠다 그러고 사람 모으려고 혈안이 돼 있으면 그건 제 내면이 피어있어서 그래요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샬롬이 없어서 뭐 목회하는데 10명을 목회하든지 1만 명을 목회하든지 간에 그 목회장 안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공허함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렇게 막 무리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어른들 저는 60년대 70년대 자체도 가난했지만 그중에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살았거든요 하루도 문제없이는 넘어가는 일이 없는 그런 동네에 살았지만 그 어른들 권사님들이 부르시던 어떤 성가대 어떤 전문 성악과 합창단이 하는 노래보다 내 귀에 아름답게 각인되어 있던 찬양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임하도다 우리 후렴 같이 한 불로 보시겠습니까?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찢어지게 가난한 권사님 9남매 10남매씩 낳아가지고 등록금을 못 줘가지고 아침에 들어 눕고 뒹굴고 돈 내놔라고 애가 그냥 그렇게 뒹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상황 속에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어른들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절망하지 않는 그 어른들의 여러분 이 샬롬 있습니까? 내 마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 한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주어질 때 바로 그 상한 감정을 복구시키는 하나님의 샬롬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이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신칭이의 결과로 누리게 된 특권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들어간다는 이 들어감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프로사고개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어느 목적지에 다다르다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다 이런 기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누가 이신칭이를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이 프로사고개라는 단어가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에바소스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이 나아가다 이 나아감 이게 프로사고개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해요?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도 프로사고개예요 지금 이 단어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설명을 하려면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자제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딱 두 갈래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거나 진짜 잘 자라거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다 진짜 잘 자란 사람들이에요 한 명만 빼고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 명이 농담이고요 하루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 아들 출신인 부목사님이 놀러러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단위 목사님이니까 어릴 때 아버지 방에 막 가가지고 막 냉장고 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음료수 막 꺼내 먹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부목사가 돼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단위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지 냉장고가 없으니까 제 방에 냉장고 없거든요 이 목사님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죠?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깝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교역자도 내방에 쑥쑥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꼭 인터폰으로 확인을 해요 목사님 지금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묵상 중에 있으면 못 오게 해요 아 지금 내가 좀 그러네? 오후에 오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오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오지 마라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냉장고가 없지만 있다고 쳐치면 와가지고 아 저 목이 마르네 쑥 꺼내가지고 맥주가 있네 그러면서 다 마시고 그러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 이야기 듣다가 고등학교랑 이제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자식은 우리 고등부 학생밖에 안 되는 주제에 그 단위 목사님 방에 지멋대로 들어오고 소파에 덜어놓기도 하고 지멋대로 다 그러다가 고장나면 놀라지도 않아요 고장났네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부목사님은 그렇게 못해요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신칭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저 그냥 화해시켜주신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이 아들의 특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보좌로 무시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문제 제기가 뭐냐? 왜 여러분은 아들의 자격까지를 주셨는데 왜 그 부교육자처럼 그렇게 사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 왜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빠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것만큼 요약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별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찬수 목사가 분당 우리의 단위 목사로서 해야 되는 지상 최대의 과제는 주 안에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이 의아를 막 논하고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행복하면 그건 선을 이탈한 탈선이고 주님 안에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사단은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 소원이 여러분 삶 속에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이신칭의 결과를 누리게 된 특권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야기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른 목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고등부만 하다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분당 아줌마들이 진짜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막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 그러고 말씀이 어렵다 아니라 말씀이 가볍다 그러고 그 중고등부를 상대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갈 교회가 아니고 애들 보내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에 문제 있는 애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또 딴 교회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초기에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만 되면 분당 아줌마들 얼굴이 어른어른 거리면서 아, 또 깊이가 없다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이 뒤에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사무실로 썼는데요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불 다 끊고 있으면 캄캄한데요 저 혼자 여기 가운데 좀 앉아가지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 좀 주세요 목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울면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종이 누리게 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얻었던 무서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이 부분은요 다음 주 일날 조금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이 충만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스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스를 왜 썼습니까? 로마스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미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나 있는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로마교회의 성도도 예수 믿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리지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그냥 우중충한 표정을 짓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그렇게 화가 나 있고 그러십니까?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이 주는 기쁨 한 번은요 몇 주 전이에요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PV 동물농장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것보다 진짜 내가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니까 거기에 어떤 암캐예요 암캐 이 암캐가 어느 숙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집은 따로 있는데 허구한 날 숙회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웅크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먹지도 않아요 산책 나가느라고 숙회가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는데 눈 빠지기 기다리고 어떨 때는요? 밤을 꼬박 세워요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암캐 주인이 답답해가지고 끌고 가서 목줄로 묶어두니까요 얘가 막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숙회 집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어의 목줄을 풀고 뜯어내고 또 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회가 그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목을 매는 암캐가 있는데 이놈은 딴 암캐랑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게요 옛날에는 그 숙회하고 암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새끼도 낳고 그랬는데 이 숙회가 변심한 거예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그냥 잡아먹어버리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암캐의 사랑이요 4년 동안 4년을 지금 한결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연정 이 숙회가 사랑하는 암캐가 둘이 알콩당하고 지내면 질투가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물을 떡기고요 그리고 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병도 걸리고 말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동물농장에서 쭉 보여주는데 제가 그날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갑자기 제 아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나를 박대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나를 거두어 사랑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 동물농장 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했잖아요 아 여보 너무 고맙다고 날 저렇게 암캐 취급 안 하고 이렇게 거두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그렇게 그냥 별 볼일 없는 나 같은 걸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대가로 저의 팔 하나 잘라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알아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알아만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나랑 사는 거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바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로마스를 묵상하다가 그 TV 동물로 생각해서 또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로는 담을 수 없는 지극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도 나 따라 죽으라가 아니잖아요 알아만 다오 알아만 다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을 그저 누려서 난 네가 행복하면 그저 내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이 되어서 그저 네가 네 삶 속에 나로 인해 가지고 네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4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숙회를 보면서 내 안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로마스의 문을 여는데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옛날 우리 어른들이 눈물로 불렀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끝인 사랑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요 아까 제가 불렀던 어른들의 그 찬양을 우리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기 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아 받아서 성령에 감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의 교훈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전에요 우리가 정말 이 가짜 샬롬에 속아 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정말 순수하게 사모하던 그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동안에 하나님 난 지금 이래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버지 난 절에서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내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맛보는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쫄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대속해 주신 그 그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아버지 그것만 깨달아 아는 단계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인생 어떤 어려움이 어떤 먹구름이 찾아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단번에 회복이 되는 이 은혜를 맛보고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깨달아 알기로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날 구원하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만 가면 그들은 그의 날 차리가 온 날 막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그리와 사물을 인과해 주신 하나님 그리와 사물을 인과해 주신 하나님 그리와 사물을 인과해 주신 그리와 내 거하니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꺼여 주시옵자 사랑의 성전을 그리와 주시옵자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능력으로 펴여주신 힘으로 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었던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있지만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없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알고자 하되 교만해서 그저 그만한 자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승 되시는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나는 무지합니다 아버지 나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대속해 주신 이 큰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절박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9번 찬양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같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엇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여러분 선포합니다 자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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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무엇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선포하십시오 자유하네 자유하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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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